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옛것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나라의 본관성시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경주체부자라면 생각나는 경주체시의 시조와 유래, 분파, 특징, 역대 주요인물, 집성촌, 유적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체시는 진주강시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성시로 2015년 통계조사 결과 94만 5천 5명으로 거의 10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경주체시는 우리나라 성시 가운데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족의 하나로서 역사상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전통의 명문거족으로 오랜 역사의 흐름과 체험 속에서 많은 특성을 남겼답니다. 역사상 선년들이 일으켜놓은 찬란한 업적에서 더듬어 볼 수 있는 체시 특유의 기계와 강기, 신념, 절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체시의 원조는 신라 건국의 전신인 사로 그러니까 슬아벌의 육촌 중의 돌상고 허촌 사량부촌장 소벌돌인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7년경 조선의 유민들이 여러 골짜기에 흩어져 살면서 여섯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신라삼대 유리방 9년 그러니까 서기 32년 봄 육부를 개정하고 알천 양산촌장 알평에 깨는 이시 전에 이건 우리가 알아봤죠. 돌상고 허촌장 소벌돌이에 깨는 방금 말한 대로 체시 무산대수촌장 구레마에게는 손씨 치산진지촌장 지베코에게는 정씨 금산가리촌장 기타에게는 배씨 명활산 고야촌 호진에게는 설씨의 성을 내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삼국유사에는 위의 육부촌장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체시의 실질적인 시조는 소벌돌이의 24세 손인 체치원이라고 합니다. 체치원을 일세조로 하는 경주 체시는 체치원의 첫째 아들 체성로의 후손에서 여러 본관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체치원은 신라말 최고의 학자라는 건 다 알잖아요. 체치원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경주에 살았으므로 후손들이 당연히 경주를 본관으로 삼았답니다. 체치원은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에 건너가 17세 때 과거에 급제했고요. 당나라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29살 때 귀국을 하였답니다. 신라에 와서도 한림학사 등 여러 벼슬을 지낸 그는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는데요. 동문선 또는 체문창 우전집에서 거의 뛰어난 글을 볼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당나라 말 황소의 반란 때 지은 토황소 경문은 동양에서 최고의 문장으로 꼽힌다는 건 다 공부하셨잖아요. 당나라에서 신라에 귀국할 당시는 신라 말기로서 지방 밀란이 일어나는 등 민심이 독려되었지만 신라 지배층은 이러한 사회 동료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답니다. 그는 선진 당나라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힘을 잃은 신라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원하여 지방의 벼슬자리를 여김하였답니다. 그러나 지방에는 호족이 대도하고 사회가 어려워지자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쳤답니다. 그의 문인 중에는 고려조에 들어가 관직에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경주 최신은 고려 초에 가문의 최고 본성을 크게 누리게 되었는데요. 고려 성종 때의 명신 최승로, 그의 손자인 최재안, 체량, 최항 등이 연이어 높은 벼슬에 오르면서 가문을 빛낸 것이랍니다. 최치원과 비슷한 시기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고려초 평장사를 지낸 최은희는 최치원의 사촌동생인데요. 18세에 유학하여 급제하고 42세에 귀국하여 벼슬을 지내게 되었죠. 935년 신라가 망하자 고려에 가서 태사 사부가 되었죠. 당시의 귀한 자제들은 모두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합니다. 최승무는 진승여왕 4년 890년에 당나라에 건너가 공부하고 3년 뒤 급제하였고요. 당시 당에서 공부한 학사 중에 가장 문장이 능하기로 유명해졌답니다. 그는 후상국 시대의 후백조로 건너가 견헌을 위한 대견, 헌기, 고려주서를 썼고요. 그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최치원, 최은희, 최승무를 가르켜 삼체라고 부르고 있죠. 최승론은 고려 성종 때 문화시중을, 최항은 고려현종 때 평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수은 최재우의 본명은 복술인데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을 구제한다는 신념에서 재우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경사를 익혀 학문연구에 전심하다가 1844년부터 전국 각지를 유람하며 구도행각에 나섰답니다. 10년 후 고향에 돌아와 도를 닦던 중에 1855년 금강산 유점사 성리에게 얻은 열묘천설을 통해 도를 깨닫고요. 그 뒤에는 시천주의 사상을 핵심으로 한 인내천의 교리를 완성하고 동학을 장시한답니다. 해월 최시영은 1861년 동학교가 된 뒤 1863년 최재우의 후임으로 2대 교주가 되고요. 정보의 탄압으로 최재우가 처형되자 태백산에 은신을 하죠. 다시 관원의 눈을 피해 각 지방을 전전하며 포교에 힘쓰고 경전을 완성했답니다. 그리고 최주는 경주시 교동으로 최부자집으로 이름났죠. 우리나라 한글 발전에 공문했던 외솔 최영배도 후손이랍니다. 특히 경주에 자리한 최부자집은 12대 동안 만석군으로 살아왔지만 배설은 9대 진사만 한 집안으로도 유명하답니다. 그는 우리마을과 글의 발전을 위해 외길 한평생을 걸어온 학자로 주시경에서 시작된 한글 연구는 그에 의해 꽃이 피워졌고요. 최영애 한국교과서 출판협회자이죠. 최신애 청량리 내병원장이고요. 도서출판 정음사 사장인 최철해시 등 3형제는 모두 거의 아들들이랍니다. 그 밖의 현대인물로는 서울대 총장을 하는 최문환,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최경록, 공군참모총장 최용득, 최종만 삼한기업 회장, 최준문 동아그룹 명예회장, 그리고 최영우 국회의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최영근, 최영두, 최희송 국회의원 등이 있답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는 모두 669명으로 문과 42명, 무과 89명, 삼하시 166명, 역과 86명, 억과 54명, 음량과 15명, 율과 14명, 추학이 203명 등이랍니다. 이렇게 신라에서부터 권세에 이르기까지 국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최시들이 등장하여 나라에 공헌하였죠.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던 항일투사와 어병, 그리고 권제사회 발전에 공헌한 많은 최시의 거룩한 발자취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명문인 최시 가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답니다. 항열자로는 32세가 모, 규, 33세는 병용, 34세는 탁문, 35세는 내동, 36세는 시선, 37세는 용제, 38세는 수탁, 39세는 근한, 40세는 하민, 41세는 성식이고요. 주요판은 판도판소공파, 충렬공파, 삼사자융공파, 의사공파, 밀성공파, 광경공파 등이 있답니다. 경주 본관인 성시는 정말 많잖아요. 강, 고, 공시를 비롯하여 곽, 권, 기, 길, 김, 나, 남, 노, 도, 류민, 박, 방, 배, 백, 변, 봉, 빙, 서, 석, 설, 섭, 성, 손, 신, 심, 안, 양, 염, 엽, 염, 염, 오, 우, 원, 유, 윤, 이, 임, 장, 전, 정, 조, 주, 지, 진, 차, 채, 천, 채, 추, 편, 하, 한, 함, 허, 현, 홍, 황시 등이 있답니다. 원언에 의하면 최씨는 387번까지는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명이고 실제 시조가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불과 43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주 채시의 주요 세 가지로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일대고요. 충북 진천군의 초평면 일대 고담 경주시 내나면 이조리 예천군 유천면 사곡리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함양군 안이면 금천리 합천군 봉산면 술곡리 진주시 진성면 산천군 산천면 옥동리 창원시 구산면 반동리 대구 동구 둔산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산동 전남 담량군 대전면 중옥리 전북 고창군 공헌면 마레리 함경랑도 함주군 천서면 고향리 평안북도 연병군 북신헌면 용흥동 평안남도 성천군 삼등면 신등리 평문군 용호면 용광리 등이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본관성시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그 일곱 번째 경주 채시에 대해서 그 시조와 유래, 분파, 특징, 역대 주요인물, 집성촌, 유적지 등에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